이번 크루 배틀의 성공 크루는 윗앤보이즈입니다. 윗앤보이즈가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크루는 설마? 스키디 기빙? 갱갱갱? 더 스트라이클 이제 폐 다 깐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더 스트라이클입니다. 리벤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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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! 저스트 드라이클입니다. 리벤즈다! 리벤즈다! 이게 약간 진짜지. 팀 대 팀이잖아. 형 이댄 보이자 오늘. 보여줘야 돼. 확실히 걔네가 기어오르지 못하게 보여줘야 돼. 맞아. 된다니까. 진짜 된다니까. 내가 말했잖아. 내가 진짜 말했지. 이거 이제 믿어야 돼. 우리 다 잘할 수 있다. 우리 진짜 잘한다. 우리 진짜 멋있다. 팀 멘탈 케어를 뾰로롱 뾰로롱 좀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형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. 절대 흥분해서 박차 앞으로 가지 마세요. 그냥 흥분하지 말고. 왜 이렇게 선지심 안 돼. 정신이 왜. 이거 뭐 차려. 이거 좀 차려. 괜찮아? 만약에 꼬이잖아? 그럼 바로 일어나세요. 인규는 걱정이 잘 안 됐어요. 인규 걱정 안 되고. 파이팅! 얘들아. 네. 늘 연습하던 대로. 네. 아 형님들 저희가 진짜로 하고 가겠습니다. 이 놈을 봐라. 열이 확 받더라고요. 형들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이 기세를 진짜 5인 루틴으로 딱 마무리 찍어야겠다. 자 미래 보이스 저스토이 크게 한 마디 해주시죠. 지금 독률인데 지금 독률인데 제가 한 장 더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장 더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얄미워 또 얼마나 얄미운 걸 했을까.